알겠습니다 아니 야 니가 먼저 가 내가 지금 맵을 보기 좀 힘드니까 난 지금 패드란 말이야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거 우리가 갈때는 이거 둘이서 가야돼 한 차에 둘이서 가야돼 자 빨리 가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우리 원래 아직 들어가자 알겠습니다 여기 저희 밭 아니니까 맘대로 밟아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 이 밭도 나중에 다 우리께 될거야 네 아 우리가 사겠어 나무 파는 데 근처 나무 파는 야 나무 파는 데 근처를 이제 알아봐라 나무 파는 데 근처 저세 개 왜 일하나고 있지 아 미리 가득 찼나 보다 목재야적장 찾았습니다 목재야적장 저기인것 같습니다 야 너 잠깐 서 서 서 서 서 서 서 너 서구어 빨리 내 차타 네네네 네 이거 아잇 자 일로와 네 어 내 차 타고 내가 여기 탈테니까잉 자 넌 운전을 해 자 목재야적장으로 간다 목재야적장으로 가겠습니다 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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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랄 염병 꼴값 떠나 빨리 가 임바 아잇 운전이 수투러가지고 갑니다 자 여러분 추천 한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잠깐 잠깐 서 일군이 있는 곳으로 다시 들어간다 일군 저세 개 일을 안하는데 시간당 계속 최저임금 이상으로 나가고 있어 ㅋㅋㅋㅋ 저세 개는 먼저 해고 하고 나올테야 알겠습니다 어 인금이 계속 나가고 있기 때문에 나와나와나와나와나 이게 여기 안에 들어가있는 저장소가 다 찼기때문에 얘가 이렇게 있는거거든? 얘를 해고해야겠어 이거 다 자 일꾼해고하고 씨가 자자 수확해놓고 갈까요? 아냐아냐기다려 나 저거 이거 담기만 담고 예 어... 밀 수확한거 다 담기만 담고 가야지 어! 밀이 꽉차서 그래 이거 옆에 기름도 나오거든 그니까 미로 갖다가 다 채워놓고 갈거야 예 콤바인이 여기 안에 저장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원래 같이 가면 좋겠지만 같이 가는 게 코흡을 해도 속도 맞추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차라리 이거 하고 난 다음에 끝났을 때 바로 옆에 딱 대가지고 한 번에 하고 가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. 네네네. 바로 저장고로 가도 된다고? 아 그렇구나. 그럼 얘는 나중에 알바 쓰고 얘는 나중에 우리가 왔을 때 저장고로 가면 되겠다. 예. 알겠습니다. 니가 뭘 알겠어 맨날. 흐흐흐흐흐 야 내려 임마 나 나 패드라가지고 지도보기가 좀 쉽지 않아서 얘가 운전을 해야 돼. 운전하겠습니다. 자 출발. 출발. 빡수. 벼도 말려야 된다고? 할 게 너무 많구만. 할 게 너무 많아. 저거 밭 다가... 시간이 엄청 걸릴 것 같습니다. 넌 회사에 있는 시간 쉬는 시간도 아끼지 말고 인터넷을 검색해서 농사를 어떻게 잘 짓는 방법을 전부 다 다 숙지를 하도록 해. 알겠습니다. 나는 요즘 바쁘니까. 예. 예. 이쪽이 맞나? 이쪽이 맞는 것 같다. 야 이런 거 옆에 있는 거 다 배버리면 안 되냐? 저기요? 하마... 하지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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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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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. 네네네. 저 동사무소에서 바로 열라고 와 임마. 흐흐흐흐흐흐. 흐흐흐흐. 환경파괴제. 야. 추가기둥을 보려면. 음... 펼치기 받침대. 빙빙빙. 빙빙. 오. 완벽하군. 멋있다. 이인 1개조로다가 이제 나무를 팔 수 있단 말이네? 예. 저... 옷도... 또 초록색으로 빼입었지만입니다 어... 그 나무 파는 곳 가까이... 야! 장난쳐 지금? 아, 장난을 놀아가지고... 나무 파는데 옆에서 나무 잘라야 된다 우리 멀리 가면 안 돼 빨리빨리 나무 팔고 빨리빨리 우리 대출금 갚아야 돼 지금 대출금이... 8천만 원이야 총... 총 지금 1억 5천이 넘는단 말이야 지금 대출 끼고 시작하는 장사라 우리 망하면... 우리 둘 다 바로 노숙해야 돼 맨만 보고 하면 안 되겠구나 길을 좀 봐야겠다 좋아서... 이제 이 왼쪽에 보이는 곳이 이제... 그... 건조하는 곳? 네 작물을 건조시키는 곳입니다 저기도 우리가 다 대출금 갚고 다 우리가 사버릴 거야 이 마을 전체 이 도시 전체를 다 우리가 사버리는 거야 아... 낭무자 트랙터 마력 높은 거 써야 된다고? 어... 지금 저희가 대출... 흐흐흐흐흐흫 대출 우리 10억 받자 차라리 10억 받고 다 갖추고 시작하는 거야 흐흐흫 아이고... 좀... 아 뭐야 왜왜왜왜왜 딱 그냥... 갖추고 시작하는 거야 돈이 없어가지고 거의 다 씁니다 한 10억 일단 깔고 시작하는 거지 1억 5천으로 뭐... 야... 여기 나무가 많구만 이거 다 캐도 되는 나무인가 모르겠네 목재해적장 바로 앞입니다 그럼 저기 위에 저 앞쪽에 이런 길거리에 있는 이런 거는 하면 안 돼 내가 보기엔 그래 저기 산쪽에 있는 저런... 여기가 목재야족소 아니냐? 우리 왼쪽에 있는 데가? 좋아 그렇다면 이 앞에 있는 걸 캐자 알겠습니다 자... 내려 차... 자... 어... 네... 톱 어? 톱 갖고 왔어? 톱? 응 아... 아... 아니요? 나도 톱 없는데? 꺼내는 방법을 모르는데? 나도 모르는데? 흐흫... 나... 나무에 한번 직접 가봐서 그래... 나무에 가면 톱 꺼내는 거 있을 거야 야... 나... 안 되는데? 3번... 아... 여기 잘못 왔다 어.. 으으... 우... 우리 분명히 톱 사지 않았니? 저... 톱 사는데 왜 톱 없어? 아이템 창이 뭐지? 아이템창이 없어 왜 아이템창이 아 이거 어 저 장비 하나로 자를 수 있다고? 이 장비 하나로 자를 수 있답니다 자 나무 가까이 가 이 장비 하나로 자를 수 있대 예예 갑니다 자 빨리 가자 고맙습니다 좋았어 이 장비 하나로 되는거야 이건 찝는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바로 살 수 있지 카테고리에서 전기톱 전기톱 중에서 제일 비싼거 좋았어 자 구매 이미 보유한 아이템이 되잖아 그럼 이제 3번 1번 좋아 됐어 어 톱날이 없다 내가 지금 잘못한거 정말? 톱날이 없어 어 날이 있는건가? 있지 않을까요? 자 수공구 활성화 어 됐다 수공구 활성화 톱날을 또 따로 사야돼? 넌 왜 톱날이 있어? 제 눈에도 모양이 톱날 있는걸로 보이지 말입니더 난 톱날 있는걸로 보여? 네 아니 좋아 자 추화기능을 봐보자 어 공구 활성화가 이거 엘린인데 자 톱을 자르는 방향을 자 너 너 일로와봐 네네네 자 이거 한번 잘라봐 잘라보겠습니다 좋아 이 새끼도 나랑 똑같고만 이 새끼도 나랑 똑같애 둘다 할지 몰라 이 새끼도 나랑 똑같애 둘다 할지 몰라 어 네 방금 됐었어요 난 왜 안돼 이게 왜 어떻게 하는거지 어떻게 했지? 톱날을 가로로 돌리는게 아니라 이게 안돌아갑니다 톱을 가로로 가로로 돌리는 키를 알려줄래? 나 패드라서 잘 모르거든? 저 저도 오 LTRT? LTRT 아 비켜 이 새끼야 예 이제 하는 방법 알았어 어 어떻게 합니까? 자 이렇게 LTRT로 하는것이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Great え 그 그 진짜 놀렸 capsule 너 네 아 예 아 네 네 네 아까 잘랐던 곳을 어 잘랐던 곳이 여긴가? 어허 자 이제 거의 대부분 잘랐는데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이 새끼 이 좀만한 개가 안넘어가 네 넘어갑니다 너 왜이렇게 잘해? 어허 어허 어 좋아 야 이거 가지 좀 쳐야되 우리 야 이거 왜이래 이거 어 야 너 조심해 이 미쳤어 이거 야 이거 이거 풍래건인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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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서 돌아가는데 야 이거 계속 돌아가니까 빨리 가지쳐야되 이거 가지를 어떻게 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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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를 쳐야지만 어 가지를 쳐야지만 이게 더이상 안굴러가 자 가지를 칩니다 이 목재라는 것이 이거 어 1차 가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좋아 좋아 자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알맞게 어 잘라서 가야되 자 3등분으로 하자 자 3등분을 자 3등분으로 하자 자 3등분으로 하자 안보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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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어 어떻게 하셨습니까? 잘 자 이걸 잘하고 한번만 이거 아래를 딱 보고 이게 이게 되게 힘든 어 어 어 그런식으로 알겠습니다 이게 보면 어 이게 패드로 하기 때문에 되게 힘들단 말이야 네네 안보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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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그냥 하는거야 됐어 자 이건 그냥 실어도 되겠다 야 내가 3등분으로 해놨으니까 네네 어 자 이제 내가 나를 거야 야 2인 1개조로 해야지 예예예 갑니다 일단 하나를 한번 해보자 예예 근데 그거 엄방장님이 직접 조종하셔야 되는데 왜 그걸로 아니 니가 차를 갖다가 이제 빼줘가지고 저기 가까이 대줘야지 알겠습니다 후진 이건 후진이 생명이야 알았어? 후진을 잘해야돼 알겠습니다 아니 그 반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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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반대로 반대로 이 새끼야 반대로 어 반대로 어 이렇게 해서 반대로 반대로 핸들을 반대로 역순으로 그렇지 그렇지 다시 다시 오른쪽 이 개새끼 야 이봐 이 사람 죽은 새끼다 아우 뒤로가 그대로 뒤로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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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오른쪽 다시 나와잇 그냥 아 훈천 힘들어 나무 어딨어? 나무 저기 후진 후진은 쭈욱 밀어 밀란 말이야 이렇게 어? 어허 딱 밀어서 후진은 임마 이게 트랙터가 저기 뭐야 그거라고 생각하고 아이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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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가야되냐?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아이 조금만 앞으로 가시면 돼 예예 딱 됐습니다 딱 됐습니다 딱 됐습니다 딱 됐습니다 딱 됐습니다 딱 됐습니다 자 자 야 야 산발이 펼치고 그렇지 좋아 제일 뒤에 있는 거 하나 하나 저기 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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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 들어 이거 들어 설명서 안 주디? 야 뭐하는 거야 임마 아 저 알 것 같습니다 이거를 아 이제 대출받은 돈 빨리 갚아야 되는데 지금 아 어머니님 이거 나무와 일자가 돼야 됩니다 족한소리 하지마 나와잇지마 그게 말도 안내 말도 안내 소리를 하고 있어 아니 이게 그럴거면 이거 왜 이걸 해야돼 어 이게 잠깐만 적게 받침자를 일단 펴고 그 다음에 알전 roar 에 응 너 키 뭐 했어 너 키 뭐있는지 알려줘 저기 저 마 마우스로 어 뭔가 에 비켜 비켜 이제 알았쑤 에 에 에 그 상태로 잡으시면 됩니다 잠깐 있어봐 이거 내리는 방법을 지금 내가 모르거든? 내리는 방법을 지금 알아 내고 내고야 말겠어 자 내리는 방법이 어... 뭐야 여기 어디야 흐흐흐흐흐흐 아 여기 야 니가 내리는 내리는 방법 몰라 어이가 너 너 내리는 방법 어떻게 했어? 나 패드로 해가지고 이제 집는 방법 알면 돼 집는 방법 알면 돼 집는 방법 어... 막 눌러봐봐 어 이거 안집어치지? 야 이거 집는 방법 왜 안 알려줘? 집기만 집으면 돼 됐어 아이 그 상태에서 집으면 된다니까 엔터 스페이스 쉬프트 어 쉬프트 R Q G F G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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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치 아이치 음... X 어... Y B LT 어... L L 아이치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흑 이제 집는거만 알면 되는데 LV R.. R T 동시키? LBRT LBRB R T LT 왼쪽 키 LB Ls RS 왼쪽 키 왼쪽 키 왼쪽 키 더 잘라보겠습니다 나무를 왼쪽 키 야 이거 왜이래 이거 나무를 더 잘라보겠습니다 나무를 자르는게 문제가 아니라 집어지는 키만 우리 알면 돼 집어지는 키 집어지는 키 너 집어지는 키 LB LT는 없어 3 2 1 4 5 6 지타 눌러 야 혹시 아는 사람 있냐 어 야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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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알겠어 어떻게든 되겠지 RT Ls 마우스 오른쪽 1인칭 LB 집기 A 어 어 야 야 살려줘 야 살려줘 야 살려줘 야 살려줘 니가 멈춰지지가 않아 야 이씨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야 이거 어떡하지 야 이거 어떡하지 야 우리 우리 뭔가 방법이 있을거야 자 다른차 끌고 가겠습니다 어 다른차 끌고 이걸 갖다가 쳐박어 밀어 밀어 밀면 돼 이거 분명히 우리가 지금 이거 처음 농기계 이거 받아가지고 어 설명서가 없어서 설명서가 없어서 야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게임을 갖다가 이걸 갖다 팔아 처먹을 생각을 하지 나 이해를 못하겠네 어 가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왜 멈춰지지도 않구만 어 봐봐 LB하고 L하면 이렇게 어? 어? 야 다시 세울거야 세울 수 있을거 같애 잠깐만 어 가능할거 같애 잠깐만 이걸 다시 접고 이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한바퀴 돌면돼 자 자 자 자 나 나 나 흥방장이야 하하하하 나 나 흥방장이라고 어 하하하하 나 나 흥방장이야 야 가까이 돼 우리 이제 집는 방법만 알면 돼 이제 이거 이거 오른쪽 왼쪽 돌리는건 이제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어 집는 방법만 알면 됩니다 자 조금 더 앞으로 앞으로 어 LBLT 아니고 LBRL LBRL 아니고 LBX 아냐아냐 키보드에서 찾아야돼 겨우 으아아아 겨울아치마 고맙다 사유탈파에 고맙다 LB 휠 LB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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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시에 누르라고? 잠깐만 제가 지금 이게 키보드가 아니라가지고 키보드 마우스가 아니라가지고 LBRBR면 너 나와봐 잠깐 예 어 LB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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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B 동시에 누르고 어 어 안되잖아 LB B 나와 요리치야 고맙다 LBRB 안됩니다 아 아 LTRT 안됩니다 어 어 RT는 일단은 이거 누르는건 1인칭이고 이거 움직이는건 이제 알았어 이거 움직이는건 이렇게 움직이는거야 네 움직이는건 알았어요 어 어 이거 어떻게 하지 어 패드라서 안된다니까 패드라서 마우스 양쪽 동시에 라고 마우스 양쪽 동시에 야 니가 니가 해봐라 마우스 양쪽 동시에 한번 해봐라 예 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여깄다 내가 트럭을 해체하고 해볼게 자 어 어 어 아무것도 안되지 아닙니다 뭐가 아무것도 안되 연결해야됩니다 이거 아 이거 연결을 해야된다고? 네 연결해야됩니다 역시 연결을 해야 이제 배터리에 전기가 들어가는거 같애 예 어 이거 어 나 패드라서 안된다니까 마우스가 인마 패드키로 가르쳐줘야지 어 어 알거같지만입니다 해봐 어 일단 우리 이거 집게 집기만 하면 돼 건방님만 고맙다 우리 지금 대출 1억 5천이야 지금 시간가고 있어 지금 날 자물고 있어 이렇게 하고 돌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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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옵션 옵션에서 옵션에서 확인해봐 옵션 알겠습니다 옵션 어 다 모르고 있어 다들 이렇게 해봐요 저렇게 해봐요만 하고 있지 정확한건 모르잖아 키 키 설정이 없지 말입니다 집는걸 모른다 집는걸 모른단 말인가 집는걸 모른단 말인가 침대 열고 돌려둘게 어 집는거만 야야 일꾼고용 하자 하하하 일꾼고용 하하하 거기 일꾼고용 키 있냐 타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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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잖아 어 이거는 일꾼고용 안되나 안되는거 같습니다 어 그러네 어 일꾼고용이 안되 흐흐흐흐흐 자 이거 이거 들고 이렇게 하는건 괜찮은데 어 2억은 일꾼고용이 안됩니다 하 후 자 위 위만 되고 아래 왼쪽 그리고 집기만 되면 되는데 집기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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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면 돼 이제 할줄알어 이거 방향은 이제 할수있다고 네네 왜 집기가 안되니까 어 집기가 안되니까 문제 five 오 오 어 어 어떻게 했습니까 몰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몰라 하깝 하라고 父 잠깐만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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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dy 하핳 coordination 집에 집그게 아니 내가 pose 포도 이제 피는거만 알면 돼 warum 이제 피는 것만 알면 돼? 자 뭐 어떻게 피지? 어! 어! 어? 어떻게 했습니까? 모르니까 야 너 뒤로 좀 땡겨줘라 뒤로 아니 그게 아니라 차를 뒤로 땡기라고 어 받침대 했어요 나 했어요 이제 해냈어 살짝만 뒤로 살짝만 뒤로 야야 너무너무너무 됐어 됐어 서서서서 아니 쟤가 받침대 야 임마 아 쪼금 더 뒤로 야 임마 됐어 됐어 움직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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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어 이씨가 웃어 1인칭 1인칭 내 저 잡기만 하면 저 만세를 부를테다 아 꽝 꽝 조금 더 뒤로 조금 더 뒤로 조금 더 뒤로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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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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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잇마 하지마하지마 하지마 제가 제가 아 이 꽝이 걸리다니 자 아 위로 아 이제 알았다 위로 이렇게 올려야지만 어 이게 이게 아래로 땡겨야지만 이게 되네